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리아 빌리뽀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대 덜어는 침대 요한 덜어는 엘리야 어떤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엊그제 우리 교회가 개척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31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31년 전에 내 모습은 어떠했으며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으며 어떻게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를 가장 잘 아는 증인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두 번째 증인은 제가 증인입니다 우리 교회가 1936년도 1월 5일날이 주일이었대요 그래서 1월 5일날 우리 집에서 밥상 먹고 하얀 보자기 씌워놓고 그리고 방 안에서 개척준비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의 3월 15일날 연희동 마루토에 지하실이 60평인데 계단 빼고 그 안에 있는 이렇게 방이 또 있어서 예배실 말고 저 안으로 방이 있었고 또 사무실이 옆에 붙어있는 것 빼고 하면은 실내면적이 한 45평이나 50평 정도 이렇게 되는 곳에 거기를 또 15평쯤 막아서 그 속에다 사택을 만들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시작부터 연중무수로 기도하는 교회 철회하는 교회 그리고 찬양도 엄청나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불렀던 교회 불렀던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 아낌없이 눈질도 몸도 마음도 충성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 출발해서 그 교회 그 교회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아마 1년쯤 지났을 거예요 묵사님 왜 우리는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이 지하실에서 언제까지 있으려고 교회 질 생각을 안 하십니까 하고 물어보길래 교회를 짓고 싶은 마음이 너와 나와 비교할 때 누가 많이 있겠냐 여러분이 대답해 봐 시작 내가 많이 있지 그런데 이 적은 숫자로 헌금에서 교회를 짓으냐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하신 계획은 첫 번째 교회를 1500석 정도를 짓고 두 번째 교회를 2만 5000석짜리 교회를 짓으려고 한다 그랬더니 어이가 없나 봐 어이가 없나 봐 그런데 그래도 묵사님 건축원금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적은 숫자 가지고는 건축원금을 해도 서울시내 땅을 사고 건축할 만한 재정적 뒷받침이 되겠냐 더 기다려라 그런데 며칠 또 기도하려고 저녁에 기도하는데 또 또 얘기를 해요 묵사님 건축원금을 한번 해보기라도 해요 그러지 말고 왜 무조건 그렇게 안 된다고 하세요 내가 언제 안 된다고 하되 숫자가 적다고 했지 우리가 개미군단이 있어도 많아야 되지 적으면 안 되잖아 또 우리 교회는 전부 신방가 보면 얼마나 잘 사는 집이냐 대문이 엄청나게 큰데 그 집으로 들어가면 저쪽에서 반지하실 아주 지하실 그런 곳에서 사는 게 우리 교인들이에요 전부 아주 가난뱅이 집합소가 우리 교회에요 연희동에서 사는 사람 별로 없어서 연희동 그때는 부자들이 사는 곳인데 전부 다른 데서 가난뱅이들만 오는 거야 봉천동 가난뱅이 저 낙곡 가난뱅이 전부 가난뱅이들만 오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얼마나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속죄와 그리고 구원을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고 자기 아들 예수는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는에 감사하여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크게 지어야 사람이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치하고 성도들이 재촉할 때 그래서 어느 날 여러 번 재촉해서 의자를 갖다라고 앉혀놓고 한번 그럼 해봐라 한번 해봐라 그랬어 그래서 제가 기도한 다음에 시작을 했는데 난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어는 말이 네가 헌금한다고 했으면 이 헌금이 남아야 자금계획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는데 한다고 해놓고 안 내면 못 오지 않냐 확실히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많아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이건 내가 봐도 걱정이 돼 돈이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걱정이 된다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사람은 대답 어떤 사람은 묻지 말라고 그래서 그날 건축업을 온 곳이 제 날짜에 다 돌아서 성산동 마포구청 뒤에다가 1158평 땅을 샀는데 이야 부자같으대 부자같아 그래서 바닥을 300평을 질려고 했어 300평이면 딱 1500석을 앉을 수 있어 한평에 다섯 명씩 그래서 실내면적을 바닥을 300평 그래서 설계를 하고 이제 건축허가를 받으러 갔더니 우리가 살 때까지 건축을 할 수 있는 대지였는데 그 순간에 한 1년 정도 2년 정도 1년 반 정도 걸렸나 근데 뭐라고 하느냐 공헌무지로 묶었습니다 왜 남의 땅을 허락도 없이 묶었냐 아니 서울시가 해도 너무 오네 진짜 어떻게 남의 땅을 허락도 없이 묶어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수도용지로 또 묶었습니다 질 수 없는 땅이 되죠 그러더니 한 해배에 140만 원 정도 가는 땅을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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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서 계속 줄여 이 땅값을 계속 줄여가지고 마지막에 우리 보고 팔을 해 이야 참 어이가 없더라고 진짜 예를 들어서 한 평에 400만 원인데 400만 원 땅을 60만 원쯤 맴돌아 놓고 우리 보고 팔을 해 서울 이게 고시가격이래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뺏겼다고 생각하면 억울하니까 서울시에 추웠어 그때 이 단임 목사가 성두들에 애타는 체중을 갖다가 그렇게 만들 때 건축 오는 사람 또 그때 정치 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딱 알아보고 샀어 근데 그 모양이 생겨서 교회를 못 지었으니 성두들이 실망해야 되는데 성두들이 나보고 뭐라고 했느냐 목사님 하나님이 더 준 걸 주려고 그러나 봐요 다 같이 주 안에서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은 믿음대로 되더라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 들었겠어요 어느 날 가면 되는데 머니는 어디서 날래 어디서 날래 내 마음속으로 혹시 주님이 주시면 되지 거기 간 곳이 노량진 교회예요 갔더니 천안 오백석에 1200평에 딱 맞는 좌석이에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 교회를 팔려고 내놨으니까 근데 그 교회는 벌써 다른 교회 여기 여기죠 군인부대 6만평을 사가지고 그쪽으로 이사를 오고 교회는 비었어 근데 그 목사님이 육군 소장 출신인데 절 두개짜리 출신인데 목사님 우리가 이 교회를 인수하러 왔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하느냐 어떤 조건으로 인수하실래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금을 우선 10% 드리고 그리고 반년 있다 20% 드리고 참 그 반절 드리고 1년 있다 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래야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 교회를 일시불로 준다는 교회가 있고 계약금 20%에 두 달 두 달에 준다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네 교단이고 하나는 다른 교단인데 어떻게 할까 장로 130명이 회의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조건은 도저히 안 맞는 조건이지 우리 성두들이 이제 당신도록 성전 달라고 기도 걷고 자기 전자산 다 내놓고 했던 건 마포에다 다 내던졌으니까 이제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노량진 성전에 와서 연희동 성전에 4년 동안 있었던 것보다 노량진 성전에 2년이 있을 때가 훨씬 2년이 부흥이 부흥이 많이 됐어 왜 그렇게 부흥이 안되나 노량 연희동 연희동 성전에서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어 1부 2부 3부 4부를 들여도 소용이 없어 자리가 좁으니까 그러다가 생떼지 생떼지 그건 완전히 종교부지가 종교부지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시내 종교부지가 없으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건설회사가 보니까 진짜 80억 주고도 살 수 있어 거기다 지어놓으면 한강이 와 조망이 훤히 보이고 엄청나게 좋은 곳이거든 그 장소가 좋은 곳이거든 그런데 나중에 가서 그랬지 우리가 성전 달라고 기도했는데 성전을 안 주면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와서 입어른 입을 뒤집어 쉬고 금식하다 죽을 테니 죽거든 성장은 이 교회에서 치워야 된다고 그랬더니 진지하게 말했어 농담으로 말한 게 아니여 우리 성도들이 하자면 그때 했다니까 지금은 하자면 할성도가 10명 중에 2명도 안 되지만 그때는 100% 다 하자면 했어 그러니까 막 목사님 그건 안 됩니다 그건 한국교회가 망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와 그 교회가 망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아니 헬런데 그렇게 깜짝 놀려고 막 난리를 내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이게 사마리아 성에 문둥이 네 사람이 걸어가는 발자국 소리가 드디어 들리는구나 여러분 무슨 소리인가 알죠 근데 건축회사에서 앉아계신데 이분들을 모르게 안 들어봐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를 잘 보세요 그랬더니 지금 말미를 좀 달라는 거예요 나보고 그러라고 했더니 마포 가드노텔에서 절정은 교회여고 만나서 이 얘기를 해요 그 교회가 금식해서 죽어버린다는데 그 교회는 하자면 헌원교회인데 큰일 났다고 당신 내 교회 양보를 하라고 두 시간을 섬도시켜서 양보를 받아가지고 왔어 근데 우리는 일시불이 아니라 계약금 6억 주고 반 년 후에 반절 주고 1년 후에 다 준다니 이게 안 맞잖아 이게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계약금을 20% 주고 두 달 두 달에 다 갚아주면 어떻겠냐 교회 전부 상의가 결정 이렇게 저 이렇게 한 번 일시불로 주다 했는데 그때 장로들 그랬더니 장로들도 아 막 정신없이 놀래가면서 큰일 난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말이 이게 들려줄 때 진짜로 믿어주면 그렇게 되는 거야 참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장로들이 뭐라고 그러냐 연세중앙교회 가서 진짜 이 교회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 가보자 해서 건축위원절 13명이 우리 교회를 왔어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 그 이배평에 꽉 차서 사람이 앉았잖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 이 저 저쪽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교인들이 이 교회를 살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 숫자가 얼마나 되나 보려고 지금 13명 안 좋습니다 이분들이 우리가 그 교회를 타는데 혹시 돈 못 받을까 걱정 놀아 성두 성두 여러분 우리가 1억씩 60명만 내면 되는데 뭐 걱정입니까 그랬더니 아멘 성두들이 그러니까 두리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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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예배 끝나고 가서 그 교회가 넉넉히 살 수 있는 교회라고 우리가 계약을 하고서 그 교회는 비었잖아요 계약하는 순간에 또 그랬어 교회에 비어두면 뭐랍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교회 부흥되고 헌금이 나와야 갚을 거 아닙니까 이사 오게 해주시고 그랬더니 얼른 걸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소리 타고 이사 오고 왔는데 교회가 부흥되지 연희동 교인이 망원동으로 망원동 교인이 보리앙진으로 안 떨어지고 다 쫓아오잖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 또 그 빚을 갚기 전에 신도수산 수양관 땅 5만평을 1995년도 2월달에 계약을 한 거야 11월달에 이제 잔금을 치렀는데 우리 교회가 그해 똑같이 누량진 통전을 같이 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성도들에게 말할까 그리고 드디어 가을에 가서 이 땅을 우리가 사서 잔금이 언제 치른다고 그랬더니 그동안 부흥되고 그동안 있던 성도들이 우리 수양관을 구입했다니까 우리가 목회자 세미나 할 장소가 없어서 얼마나 애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결국은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걸 성도들이 많이 알고 왜 주의 일이기 때문에 영원구령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들이 그 수양관을 우리가 부지를 샀다고 하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아멘하고 좋아하는데 그냥 놔뒀으면 춤출 뻔했어 교회에서 그러더니 그 헌금 다 해서 교회 다 격리하고 그 수양관 이제 지치 수양관 짓고 우리가 빈축열 시스템으로 에어컨을 만드는데 한전에서 뭘 도와준다고 뭐 준다고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 난 자세한 건 잘 모르게 그때 건축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돈이 그때 당장에 현금이 필요한데 현금이 모자라 그래서 이순자 권사 보고 너만요 너희 남편 보고 얘기여서 너희 집 채폐서 돈 좀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 남편이 예수 안 믿어 이 남편은 절대 자기 집을 누구에게 뭐 담보 택도 없는 소리여 그 사람은 남에게 죽고 있으면 쫓아가서 주어야 되고 받은 것 있으면 쫓아가서 받아야 되지 절대 돈 택도 없는 소리 이순자 권사 마저 틀려 어딨어 어딨냐 아이고 왜 안 줘도 그렇게 귀탱이가 안 줬냐 사람이 그래서 이 권사가 가서 남편보고 얘기해봐 남편보고 얘기해봐 남편보고 얘기하면 얘기하니까 그러라고 세상에 없는 일이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래서 지어서 1995년도 2월달에 계약해서 그리고 이제 95년도 말에 다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96년도부터 이제 수양관 본당 건물 수양 숙소 등 건물 짓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그 숙소 등 건물 본당 건물을 짓면서 내가 이렇게 난 무식하니까 건축에 대해서 산 중턱으로 다 이렇게 금을 구웠어 이렇게 파서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숙소 등 만들고 여기 파서 본당 늘리고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땅을 배우라고 그랬더니 나보고 뭐라고 하느냐 건축위원장이 그가 재정 담당자니까 나보고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돈은 어디서 놔둬리려고 그러느냐 니가 낼래 그랬더니 저는 돈이 없냐 그럼 돈이 없으면 시키는 대로 말이나 듣지 말이 맞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짓는데 단 한 번도 건축위사에게 현찰을 주는데 날짜가 땡겨주면 땡겨주지 느껴준 법이 없어 또 우리 교회도 남에게 돈 주려면 정말로 이거 느껴주면 껄쩍지근하거든요 진짜 주고 말아버려 속이 시원하지 그러니까 돈이 어디서 나서 주느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성두들이 헌금한 돈으로만 쓴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많은 분들이 헌금해 주고 우리나라에서도 헌금해 줬어 이 교회도 직후서 어느 방송국이 야 어찌 그 교회는 교회만 크게 짓고 우리가 보니까 빛랑이 있더라 하고 막 방송해야 되니까 전국에서 헌금이 들어오더라니까 언제쯤 헌금이 빚이냐고 참 주님의 은혜요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일이야 그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 말이오 누가 아니라고 하겠느냐 그 말이오 그리고 신도일산 수양관에 빚이 다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을 구입할 때 교회가 자꾸 1부 2부 3부 4부 막 들어도 노량진 성전으로 감당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마치면 마당이고 고리고 방이고 어디고 사람이 용신할 틈이 없도록 노량진 성전이 주보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 부지 구입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첫 번째 제가 그래서 서울시내 5천평 이상의 땅을 구해봐라 다 등이 못 봐 우리 교회는 상관없어 우리가 쌍문동 가면 쌍문동으로 따라올 것이오 인천로 가면 인천에 따라올 것이니까 나는 우리 교인들이 흩어진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천국까지 가서 다 만날 것이라고 확실히 믿어 근데 굳이 구입위원회가 구입하러 당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어떻게 5천평 가지고 2만 5천석짜리 교회를 짓냐 이건 안 되지 그래서 만평 이상으로 올려라 근데 구지를 구입하러 당기는 유언들이 단 한 사람도 목사님 돈 어서 나서 교회 질랍니까 묻지라 묻지만 하면 네가 지어라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물어봐 아무도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내를 84군데인가를 봤어 근데 우리가 한 번 마포도 마포에서 속아봤기 때문에 복덕방에 별소리를 해도 건설교통부서부터 서울시서부터 전부 검토에서 내려오면서 땅을 정리하고 보잖아 혹시 이 땅이 다른 걸로 변경되려나 다른 교회 못 짓는 곳으로 변경되는데 뭐라고 근데 복덕방 하는 사람들은 아 이건 곧됩니다 곧됩니다 네 말을 누가 고지들어 너는 팔아서 복비 안 받으면 되지만 안 되는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니까 그런 소식 절대 고지지 말고 확실하게 검토한 다음에 해라 근데 오천평 만평 이상의 땅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신문에 뭐라고 되어있느냐 건설교통부에 구조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으로 추천받고 여기가 건설교통부 공단인데 공단 이사장을 만났어 이사장님 이 땅을 우리에게 파십시오 근데 나를 알아 그 사람이 나를 아냐고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고 묻길래 나라고 우리 노량진이 있는 교회 단임 목사라고 그러냐고 근데 왜 이 땅을 하려고 하냐고 아 이 땅이 우리 교회 짓는 데 가장 적합한 땅 같다고 그러더니 이 땅은 안 판대 이 땅은 안 판대요 구조조정에도 그리고 저 뚝섬에도 땅이 있고 상암동도 땅이 있고 몇 군데 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골라버려 아니라고 거기는 다 평투가 적어서 안되고 이 땅에는 뭐 들어 교회 갈게 큰 땅이 필요하냐 아니 내가 필요한데 당신이 뭐 들어 오냐고 왜 물어봐 물어보기를 물어보기를 우리 성주들이 교회에서 기도하잖아요 난 우리 성주들이 항상 나와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한 번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안 할 때가 없었다 그래서 이 땅을 이제 팔으라고 그랬더니 내가 당신이 안 판다면 장관을 직접 만날 것이다 그랬어 장관을 직접 만나서 이 땅을 팔으라고 할 것이다 그때 IMF 마치고 IMF 때니까 참 좋다는 사람은 IMF 때 팔아먹은 건데 우리는 샀다 이 말이요 참 하나님은에 감사하잖아 그랬더니 결국은 이 땅을 팔기로 결정을 했어 그래서 이제 팔기로 했는데 뭐 이 땅 살만한 돈이 있냐 이 땅이 만이우천평이었어 그때 만이우천평 지금 우리가 땅을 사서 붙여서 만육천평이지만 만이우천평 그래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땅 살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이제 그러고서 이제 이 땅에 살 수 있는 돈을 준비해서 계약금을 이제 치르는 거에요 계약금은 순간에 우리 것 같잖아 요가서 배에 빠꾸를 돌면서 어떻게 어떻게 교회를 안 채야 되느냐를 쭉 그렇게 보고 그러고서 이제 이제 가서 마지막 잔금을 다 치렀어 참 우리 주님은에 감사하지 참 주님은에 감사 이거 다 말을 하려면 끝도 없어 우리 교회는 내가 역사여 내 몸에 들어있어 게다 이 땅을 딱 산 다음에 교회를 바로 설계해서 짓는 거에요 이제 설계를 짓는데 내가 원래 교회를 짓을 때 이렇게 우리 성두들에게 말을 했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원형으로 짓는다 짓는데 강대상이 여기 있다 그런데 강대상이 가려면 밖에서 지하실로 들어가서 나온다 밖에서 지하실로 들어가서 나온다 그리고 강대상이 빙빙 돌아서 설계할 때 나도 모르게 돌아가면서 모든 성두의 얼굴을 보도록 하깝게 짓는다 이렇게 설계를 하려고 했어 중직들이 뭐냐 그냥 노량진서 도끼 사건이 있잖아요 내가 도끼에 찍혀서 죽을 뻔했다 노량진서 그러니까 성두들 목사님 여기다 세우면 목사님 신변에 큰 문제가 올지 모르니 우리가 목사님 한 분 믿고 지금 신앙생활 영적생활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안됩니다 그러니 강단을 이렇게 세워야 맞습니다 이렇게 세워서 해야 목사님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고 이게 보호가 되니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차례 본면을 하고 말하길래 혹시 그려 지나가는 소리도 뜻이 있잖아 그래서 내가 양보를 했다 내 평생에 챔으로 양보 온 거야 챔으로 양보는 거야 이적같은 일이야 이적같은 일 참 이건 이적같은 일이라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를 짓는데 원형으로 교회를 짓는데 어떻게 지라고 우리 공사 설계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와서 이제 교회 설계를 해요 근데 9층에서 교회가 너무 크다고 줄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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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우리 교회가 이게 두 번 세 번 줄인 교회 이게 이제 그래서 교회를 지었는데 근데 이 전부 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우리 교회가 지켰다고 아니 그 설계하는 사람들에게 다 공지를 했는데 우리나라 유명한 설계사가 다 왔어 다 왔는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 주들 맘대로 어떤 사람은 네모지게 어떤 사람은 막 구부러지게 별스럽게 다 해갖고 왔어 왜 이렇게 내가 봤더니 교회는 이렇게 멋있어야 된다 내가 속으로 지랄하네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네 멋이여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이 오체라고 하는 이 건서대사에서 아니 우리 마음에 맞도록 설계해 왔는데 동그랗게 해 왔어 시키는 대로 했어 그래서 순종이 복여 근데 설계를 해놓고 얼마나 많이 백이 들어오는지 막 별사람이 전화를 다 해 막 이 사건 막 해줘야 된다고 내 속으로 아니 내가 무슨 네 말을 듣고 무슨 일을 하냐 왜 이렇게 듣는 소리나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오체로 결정을 했어 그냥 우리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그 춤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뭐 이게 수주가 되겠나 싶었지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결정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잘못했다고 난리가 나 쥐들이 볼 때 잘못이 돼 우리가 볼 때는 맞는다 그 말이오 답이 어느 게 답이야 내가 볼 때 맞아 답이지 쥐들이 설계사가 맞는 게 맞는 거요 이제 사람이라는 것은 재문내면 안 돼요 서로 만나려면 상대방이 뭘 원하는가를 알아야지 그렇잖아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잘 우리 교회 구석구석 밤 어디 한 군데나 허실 있는 데가 있고 단 한 군데나 쓸모없는 데가 있는가 그래서 이 교회를 이제 건축할 때 우리 교회가 그동안 엄청나게 또 부흥이 됐잖아요 성주 여러분 오늘이 주일이요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화요일날 우리 대성전 건축 헌금을 할 것입니다 성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 성전을 짓는데 헌금하고 싶은 분은 누구든지 전혀 억지로 하지 마세요 남편이 싫으면 아내가 하고 싶어도 오지 마세요 남편이 하고 싶어도 아내가 싫으면 오지 마세요 성전은 하나님의 가장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들에게서 받을지니라 그랬으니 예수님이 나오여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죄와 사망과 지옥이 산다를 구원했다고 확실히 믿거든 오지 그 은혜 감사해서 존댈 수 없어서 드릴 수 있는 사람만 오세요 내 생각으로 한 3, 4백 명이 올라 나인 생각을 했어 화요일날 8시까지 올라오겠는데 딱 8시에 이제 저 아래 목양동 지금 요한성전에 2층까지 다 성전을 만들었어요 2층까지다 딱 천개 건축 헌금으로 온 거야 그 자리에 깜짝 놀랐어 그 대신 천만원 이하짜리는 오지 말라고 했어 천만원 이하짜리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은 오지 말라고 했어 아 그랬더니 와서 건축 헌금을 하는데 내가 충격을 받았어 얼마나 엄청나게 해야 되느냐 정말로 낼 것인가 안 낼 것인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근데 그들이 다 헌금에서 이 교회를 지찰해 또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다면 보세요 이 교회를 이제 슬기 얻고서 건축의사에게 전부 다 이렇게 그 뭐지? 건축에서 우리 교회가 짓는다고 설명하는 게 뭐지? 현설? 뭐요? 현설 맞어? 현설 오는데 우리나라 1군 대기업이 다 왔어 와서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전부 안 짓는다고 다 빠지더라고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연세중앙교회 자금 재정을 보니까 빚만이 있어요 돈 못 받을 것 같으냐는요 돈 못 받을 것 같으냐 이런 등신들이 성도들 주머니에 돈 있는 게 안 보이거든요 이게 안 보이니까 교회가 어디 돈이 있는가 지금 교회는 보이는데 돈이 있는 게 아니야 전부 성도들 주머니에 돈 있고 성도들 이름에 돈이 다 붙어 있지 않냐 다 근데 그걸 모르고 그런다 이 말이오 우리 기도였어 주님 건축회사들이 교회 못 짓는데요 주님이 건축회사를 짓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은행에서 딱히 말하기를 우리가 건축회사에 지불 보증서 써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목사님 교회 지십시오 주들이 은행에서 존슨단에서 벌떼같이 못더라고 또 짓는다고 그래서 단 하루도 건축 자금을 넘겨주지 않고 가득 줘가면서 교회를 짓고 1905년도 아니 2005년도 5월 5일날 헌당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때 지미 카더 대통령이 저거 약속했어요 목사님 제가 연세중앙께 헌당할 때 가서 제가 식말로 축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전문을 보냈어 오시려면 남북문제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니 핵무기에 대해서 좀 축사할 때 좀 다뤄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또 며칠 후에 전화가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가고 싶은데 늙어서 그런지 갑자기 몸이 이래서 못 가게 생겨서 영상으로 보내고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CBF 회장 아주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그 사람을 대신 보내서 그 사람이 왔고 그 영상 축사를 카터가 해줄 때 기자들이 깜짝 놀랐지 아니 지니 카터가 연세된 거 무슨 상관 있나 잘 아는 사이예요 별 상관이네 잘 아는 사이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짓고 나서 그게 우리 교회 질 때 음향이니 이 영상 시설이니 뭐니 최상의 시설을 했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마이크줄을 이렇게 이렇게 실같이 쓰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이거 입도 않고 어디서 살 수도 없어요 이거 어디서 낳아서 사느냐 8원 되서 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를 이렇게 했잖아요 이 성전을 이제 실력으로 설계로 계획할 때 이 앞에 있는 목양동 유리창 건물을 우리 교통공단에서 뭐라고 하느냐 거기를 우리 본부로 쓰겠다 그게 교통방송국입니다 거기는 다 방송국 시설로 지어있어서 방송호도로 돼 우리 거기 영상실이 있고 촬영실이 있고 녹음실이 다 있었습니까 거기 우리 교회가 교회가 촬영실이나 녹음실을 가진 교회는 녹음실을 두 개인씩 가진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럼 의도적으로 만들었으니까 다시 다 그렇게 쓸 필요한 분량만큼 이제 그랬는데 교회를 이렇게 크게 짓는다니까 뭐 어떻게 교회를 크게 짓냐고 하더니 내가 그림을 그렸어요 저 일사장님 보세요 땅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교회를 지어버리면 여가 위는 우리 사무실 같아요 파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의 사무실 같아서 되어서 우리나라 대건설교통부가 팔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 정말로 그런 내용 노조고 상의를 해보겠다고 노조고 상의를 노조가 팔자고 해버렸어요 그래서 98억에 샀어요 그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냥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디서 돈 주어서 산다니까 노래 한번 합시다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처음에 교회에 개척 오기 전에 내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나는 돈을 원치 않습니다 나하고 돈 오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수만이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내가 그 복음 전하는데 고직 교회도 나도 나와 함께 일하는 모든 성들도 그 생각 하나만 가지고 우리 교회가 신말로 주님 뜻 이루게 하소서 하소서 그리고 주님 내가 돈을 따라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돈을 지배할 능력을 주세요 모든 문화를 장악하고 지배할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한 줄이 기도해서 그 응답이 지금도 우리가 돈이 없는 것 같으나 부자요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요 자 이제 우리가 전 세계에 교회에 천 개 짓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아이티에 130개 이제 100개 후 120개는 완성됐고 10개 지금 재나가고 지금 토고에 300개 교회를 짓는다고 했는데 우선 3개를 시범으로 짓고 남아공에 100개 교회 짓는다고 했는데 우선 우선 시범으로 1개를 짓고 인도에 교회 짓고 브라질에 교회 짓고 파키스탄 네팔 전부 전 세계에 교회를 지어나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교회에 천 개 짓는 거 지금 눈앞에 와 있잖아요 눈앞에 와 있어 여러분들이 전부가 다 교회 짓는데 하나씩 지왕님은 교회 하나 지어놓고 한번 죽어보자 이 생각을 가져 보여요 평생 태어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해 공로로 구원 받고 이부금 전하는 교회도 하나 못 짓고 죽으면 그건 죄 지는 거지 그거는 우리는 깔끔하게 주님의 보르심을 입어 소촌해야 된다 이 말이오 지금 이 교회를 왜 지어야 되느냐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리아 빌리포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하고 물으니까 도로는 심리의 요한이라고 합디다 또 도로는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 엘리아라고 합디다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아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하고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물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하고 물으니까 수제자 시문이가 딱 나타나서 주여 주는 그리스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소이다 그때 주님이 바로 바이오나 시문아 네 말이 옳도다 네가 이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된 거 주는 그리스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네가 알 수 없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했어 혈육이나 사람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이 공개하자면 절대 모른다 이 말이야 그때 예수께서 바이오나 시문아 네가 이 사실을 안 것은 엄청난 복이다 이건 항구적인 복이오 영원한 복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리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리소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오 그리스라는 말은 기름부어 세웠단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기름부어 세우는 그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 사람의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선지자 두 번째는 왕 세 번째는 제사장이다 이 말이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시키러 왔고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한번 읽어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 알았을 때인다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하려면 죄값은 사망이니 누군가가 그 사람의 죄를 죄를 내놓으면 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을 제물이 되어 집자가에 피밀려서 죽으신 우리 죄를 사신 제사장이 됐더니 제사장만 지름 부어 세운다 이 말이오 그리가 부활하셔서 사망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신 신령한 영혼은 왕이 되셨다 이 말이오 이 그리스도라는 말에 선지자요 왕이오 제사장이란 말을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룰 수 있다는 거였지요 그러니까 우리 구세주라 그 말이에요 구세주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내가 네게 이루느니 너는 이제 베드로라 베드로 베드로라는 말은 너는 이제 베드로라 무엇이 베드로냐 주는 그리스시키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 쏘이다 이 말씀을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은 베드로 다시 말해서 깨지지 않는 반석이라 이 말이오 깨지지 않는 암석이라 이 말입니다 암석 베드로 자신이 그런 다시 말해서 베드로라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이오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거는 깨져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이 십자가에 피를 여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사망권세를 읽으시고 회계를 통해서 구원하신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다 부활로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깨지지 않아 이거는 지금도 회계하라는 깨지지 않아 회계해야 회계하라는 선지자는 깨지지 않는다 이 말이오 제사장의 신 피 흘리신 예수의 속죄는 깨지지 않는다 이 말이오 그는 부활하여 사망을 이기시고 모든 영재와 창조계를 지배하시는 왕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넌 그래서 넌 베드로라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이 반석 이건 깨지지 않는 도리다 그 말이오 이 교회라는 원문에 무슨 말이냐 암석 다시 말하면 깨지지 않는 반석 위에 깨지지 않는 암석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교회력이지 못하리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때도 핍박으로 죽으셨지만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수없이 순조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으나 교회는 열심히 왕성해서 전세계의 기독교인이 집 6억이 되는 것은 아무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피해 공로와 회계 선포와 그리고 제사장과 왕의 기능이 마비 될 수 없다는 거요 교회는 그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질병도 귀신도 몰아내고 회계시켜서 예수의 피해 공로를 만나 그를 살리는 것은 제사장의 사명이오 선지자의 사명이오 왕의 권세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바로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그 교회를 세워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 교회를 세워서 오늘까지 오는 동안 처음에 팝상 놓고 이럴 때 무슨 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된다고 생각했겠어요 저는 신학교생일 때 우리 동기들이 그래요 야 윤전조사 나이 먹어서 신학교 왔거든 나잇값 좀 해라 내가 나잇값 못 오는 게 뭐 있냐 물어보고 싶어서 안 물어봤어 그 사람들이 나잇값을 알고 말하대요 왜 그러냐 저도 놀자는데 안 놀지 어디 가자는데 안 가지 그저 학교 공부 마치면 그저 자부등 들고 밤새라 기도하고 그저 연중 기도하고 성경 읽고 아니 기왕에 목회를 할 것이면 우린 해야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기도한다 그 말이오 내 힘으로 선지자를 대항할 수 없으니 선지자이신 주가 하셔야 된다 그 말이오 내 힘으로 정말로 피 흘린 세상이 될 수 없으니 예수가 피 흘린 사건을 전해줘야 된다 이 말이오 내 힘으로 왕이 될 수 없으니 그의 이름으로 질병도 귀신도 쫓아내가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재현한다 이 말이오 그러려고 주님이 하신 일에 젖어들려고 기도하고 몸만한 말씀을 읽고 그대로 만들어져 간다 이 말이오 얼마나 나보고 어떤 사람은 말이야 막 기도만 하면 다야 막 기도만 하면 다냐고 얼마나 나를 빗박했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어떤 때 조용히 만나면 귀다 대고 너는 기도만 안 하면 다냐 이렇게 물어본 적 있어 기도 안 하면 다냐 물어본 적 있어 이제 교회가 부흥되니까 야 교회만 부흥되면 다냐 그래서 안 되면 다냐라고 이게 다 뭐냐 다 똑같은 신학공부를 같은 방에서 했지만 음부의 권세는 꼭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빗박하고 방해하고 별짓 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훌쩍 크니까 지금은 뭐라고 하느냐 하아 윤목사가 신학교 생일부터 장행 때부터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 그럴 줄 하면 저도 나처럼 하지 뭐대로 그런 소리 하냐 그 말이에요 들어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창조자가 하나님이시오 우린 최활에서 죽어서 지옥 갈자들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서 나를 회객해 하고 속지하고 구원하신 것은 예수님의 똑 십자가의 피의 공로 하나뿐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고직 단 유일하신 하나의 구원의 은혜라 이 말이오 알아들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누가 복음전화하는데 방해자가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오 저 지금 내일 내일 지나고 내일 밤 열두시 지나고 공백시 비행기 타고 지금 시에라룬에 출발하잖아요 몸이 그만큼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러나 아무 걱정 안해요 왜 가다 죽으면 죽어서 오면 되고 우리 성주들이 가니까 싫고 오면 될 것이고 설교다 죽으면 또 싫고 오면 되고 또 다 살아오면 또 걸어오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죽음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오 왜 아 죽음은 고통 없는 천국 같다는 얘기가 빈소리가 아니라 사실이라 이 말이오 절대 음부해요 권세 앞에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이오 이제 교회를 교회가 부응 안 되고 교회가 핍박에 무너지고 교회가 인본주의에 무너지고 교회가 문 닫고 다 이게 음부의 권세가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눈에 안 보인다 이 말이오 교회가 부응되는 것은 음부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을 교회의 부응시켜 살려서 구원하는 것이라 이 말이오 우리 교회가 지난 주일까지 온 숫자가 4,160명이라 이 말이오 금년 한 해 온 숫자가 그럼 오늘도 200명도 도왔다 이 말이오 이럴 수많은 부응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오직 음부의 권세에 손하기 위해서 뺏어낼 심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밖에 십자가의 피의 권능밖에 없다 이 말이오 성령의 권능밖에 없다 이 말이오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니 이 교회를 누가 이기했느냐 그 말이오 그토록 외정시대 교회를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 못 이긴다 그 말이오 여러분 음부의 권세에 패배해서 교회를 떠나 지옥가는 자 되지 말기를 바라며 언제나 승리해서 수많은 사람을 나와 함께 살려내는 능력있는 왕의 권세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었어도 죽었어도 그 사람들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면 지옥가니까 이보금 전에서 영혼 살리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면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우리 교회 전체 실권은 예수에게 있다 이 말이오 왜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오 교회는 주님의 몸이시오 우리는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의 실권을 가진 자가 주님이시라 이 말이오 근데 교회는 주님의 실권이 파괴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오 하나님의 아들 보낸 목적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보낸 목적이 뭐냐 말씀을 보낸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못 살았거든 죄인임을 깨달아라 그 죄가 바로 너 지옥본데 누가 죄 지켰냐 마귀가 지켰다 이 말이오 그래서 회귀하라 예수 피 흘렸다 이 말이오 피의 공로 앞에 회귀하고 제사 안 받고 천국 가자 이 말이오 그래서 회귀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우리는 이것 때문에 동탄 다 교회 짓는 거요 이 동탄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자 이 말이오 지옥 가는 영혼을 살리자 이 말이오 예수의 기능을 드러내자 이 말입니다 그러려고 교회 짓는 거요 동탄에다가 그렇잖아요 제 나이가 몇 살입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10년 전에 벌써 다 정리하고 대충대충 하고 끝낼 듯이 부릅니다 나는 숨질 때까지 대충대충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오 근데 우리 교인들이 나를 나가라고 안 차냐 참 감사한 거요 나가라고 안는 거 보면 나가라고 한다고 나갈 내도 아니고 그렇차냐 누구든지 나보고 나가라고 해봐 내가 나가야 편겠냐 네가 나가야 편겠냐 지가 나가야 편치 내가 나가면 교회가 시끄러지면 지가 나가면 교회가 조용하잖아 맞아? 들려? 네 목사님 나갔으면 좋겠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아니 괜찮아 솔직하게 손 한번 들어봐 괜찮아 내가 그 집 가서 살을 테니까 돈도 없지 집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 가서 나가라는 사람 그 집 가서 살아야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만큼 후퇴가 없이 송도들이 나가라고 할 이유가 없이 이건 뭐냐 송도들이 무서워서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송도들을 하나라도 더 드리고 중국 가야 되고 풍탄에 있는 그 지역 식구들을 하나라도 더 드리고 중국 가야 된다 이 말이야 우리가 오산 딱 교회 사놨을 때 이것이 언제 잘 것인가 싶었어 근데 벌써 오산서 교회 만들어달라고 다 계속 가면서 오산 교구에서 그래서 동탄 도로 댕기다가 오산 식구들이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저 동탄에 가면요 종교부지가 나왔는데 그래서 근데 거기 천평이 나왔는데 목사님 거기다 교회를 저어주시면 저희들이 교회 부흥시키겠습니다 이게 무슨 교회 부흥시켜 인마 너를 통해서 주님이 시켜야지 조만한 소리 하지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부지 가봤더니 옆에 땅은 천몇백만 원 가는데 종교부지라 636만 원인가 663만 원인가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천평을 사버렸어요 그냥 여러분 주머니에서 돈 내는 걸 확실히 믿고 그렇잖아요 그게 사수 설계해서 또 장소장이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를 얼마나 잘했느냐 난 모르지만 지어놓고 보면 알아요 지어놓고 보면 또 장소장이 또 우리 월드빈센터도 설계해서 월드빈센터도 지었잖아요 장소장은 우리 교회에 오고 끊어질 수가 없는 사람이오 내가 죽으면 끝나죠 이제 동상성전 끝나면 바로 노량진성전 지어야 될 거 아니오 노량진성전 끝나면 바로 본박동성전 지어야 될 거 아니오 아마 본박동성전이 먼저 지을지도 모릅니다 참 우리 교회는 참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영혼 살리는 교회 짓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 육신 끝나면 그 영광이 하늘의 영혼의 때 주님 앞에 찬란할 것이다 이 말이오 그런 영광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잖아요 우리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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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출발 소박한 물 여리도 가루터 작은 지하 성경에서 오직 이 나라로 시작한 그 나은 세월 참가다 눈물 끊었네 우리 믿으론 아무것도 알 수 없어 우리의 겸손이 무릎으로 우리 믿으론 아무것도 다진 것 없어 일평단심 주님만 과도하네 이 땅의 불신자가 힘드라 우리 교회는 영원한 대정도의 감사와 전도 주정하리라 이 땅의 불신자가 힘드라 우리 교회는 영원한 대정도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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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대을 위하여 영원한 대을 위하여 생명 말씀 성경 역사 사례받은 신경 하나 흥믿여 주셨네 예수의 피로 오늘 위해 세월 omial 흥믿여 이왕믿여 영원을 부여 주님께 영광 돌리리 이 땅의 불신자가 있는 한 우리 교회는 영원한 대천도의 던져와 전도로 주천하니라 이 땅의 불신자가 있는 한 우리 교회는 영원한 대천도의 모든 모든 전도 영원한 대천도의 던져와 전도로 주천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메면 하늘에서도 멜 것이오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 하나님과 닫힌 문 예수님이 피 흘려서 새롭고 삼 길을 열었습니다 읽어봐 읽어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오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육체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와 가로막힌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께 길을 예수가 죽으심으로 열었으니 네게 이 복음을 전할 열쇠를 내게 주느니 너는 가서 누구든지 가서 너는 죄인님을 깨닫고 예수가 피 흘려서 너를 위해 죽으시리네 깨닫고 회개시켜서 그 사람을 살리고 죽는 것은 네가 열쇠를 내게 준다 예수 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증거의 능력을 교회에게 주니 네가 가서 부지르리 전해서 새롭고 산 길로 중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의 피의 복음 두령의 복음에 천국 열쇠를 가진 자라고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만인이 다 제사장이 되었고 우리는 다 누구나 이 복음 전도를 영혼 살릴 위대한 자격을 주님이 주셨으니 이걸 위해서 교회를 짓는 것이니 우리 동탄 성전에 대한 희망이 막 부풀어오르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 얼마나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가슴이 부풀어오릅니다 사랑하는 성두요 이 성전 다 질 때까지 끝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건세레사를 위해 기도하고 감리를 위해 기도하고 현장 소장을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지도에서 어떻든 간에 이곳에서 어떤 사고도 불행한 일이 없도록 기도하기 바라며 가장 주님이 원하고 기대하시는 복된 성전을 잘 만들어서 동탄 우산 지역의 수원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이 사는 대역사의 생명의 생산의 터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각자가 다 우리 연세중앙교회는 내가 한다 다 같이 동탄 성전은 내가 짓는다 내가 짓는다 내가 짓는다 할렐루야 내가 짓는다 그만이요 우리는 동탄 성전 질려고 이미 건축원금을 했고 이미 하나님이 다 마련한 그 축복 가운데서 짓고 있으니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와 비교가 되냐 그만이요 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30주년 기념여배 속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집에서 밥상 먹고 정말로 그 안방에서 개척 준비를 했던 그때의 비교하면 이런 큰 대형교회를 가지고 이 많은 성도들을 데리고 30년 동안 해온 일을 앞으로 몇 년이면 이뤄낼 수 있는 그 엄청난 우리는 정말로 그런 믿음과 그런 힘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오 그러니까 전 세계의 교회를 챙겨 짓는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너는 못하지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진 자는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피 흘려 다우에 죽으셨다면 우리는 그 은혜로 영생과 천국을 얻고 사망과 지옥을 모면했다면 그분 앞에 무엇이 아깝겠는가 기도를 아끼지 말라 이 말이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끝없이 하나님의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며 그래서 이 성전이 건축되어서 봉헌 예배를 드리고 이 수많은 오산 식구들이 이제 거기서 부흥된 식구들이 다 거기 와서 예배 드릴 것이고 이제 그들이 전도하기 시작할 때 엄청난 폭풍처럼 교회가 부흥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사망과 지옥에서 영혼 생기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 대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전 세계에 퍼지는 대역사가 연세중앙회를 통해서 74억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그 일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오늘까지 성장하게 하셨으므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성장한 교회가 큰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받은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피 흘리심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동탄 성전 지어서 동탄 지역 오산 지역 수원 지역 그 지역의 화성 지역 수많은 지역들을 다 살려내는 대역사의 모체가 되도록 주님이 동탄 성전을 잘 지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건설의사를 축복하옵소서 감독들을 축복하시옵소서 감리도 축복하시옵소서 우리의 건축위원도 축복하시옵소서 주여 3창하고 5분간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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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은혜 받은 자의 손길을 덕으로 아버님 주님을 구원 받은 자의 주님의 손을 사용하여 우리 연세중학교의 공동성전을 사용하시고 12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은혜 받으며 구원 받으며 이제 주님의 귀한 복된 은혜 받은 자의 고백으로 다시금 그 믿음 아래 동탄 성전 주님 우리가 건축하기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 아들을 보내시며까지 아버님 나의 영입간의 모든 죄와 죄질을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던 그 은혜 감사하며 우리가 모여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또 주님의 명령 받아 복음 전하며 12년을 아버님 동현세중학교의 공동성전에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구원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구원 받은 자의 진실한 고백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우리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 명령 따라 그 끝대로 이제는 이 고백 위에 우리가 동탄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주님으로 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령한 고백이 동탄 성전을 통해 동탄 지역에 수원 지역에 우산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역사로 주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기업이오니 내가 기도하여 이 기업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지 못할 기도로 할 수 없는 모든 환기를 모든 불가능을 이기며 이제는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뜻 내가 이루니라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여 이제 동탄 성전을 건축하고 또 앞으로 우리 연세중학교의 통해 구원 받을 수많은 아버지 사람들을 위해 내가 주님의 믿음의 고백 내가 이루니라 내가 이루니라 그 고백 위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아버지 나의 고백 위에 세워진 연세중학교의 또 동탄 성전 주님께서 이 고백이 더욱더 수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아버지 고백되어지고 아버지 또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수많은 교회들 우리 연세중학교의 통해 세우자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연세중학교의 믿음의 우리 교인들 이제 주님이 맡겨진 사역 가운데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 내가 느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았다 구원 받았다 이제 구원 받았으니 그 예수 우리 제 피해 보혈의 가치로 내가 살게 되었으니 그 가치로 나 또한 생명을 생산하는 생명을 이루어 내가는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내가 되고 내가 치여 주님께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에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구원 받았고 이제 구원 받은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기회로 수많은 영혼을 살리라 주님의 뜻 우리 연세중학교회가 시간 시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이 기효 내가 이루어 우리 연세중학교회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이래 내가 쓰임받으리라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내가 이루어가리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우리 주님이 맡겨진 기효 주님이 마음껏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종으로 또 주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순종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 크리스로를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에게 맡겨진 주님의 명령과 기대가 부도나지 않는 믿음의 고백 날마다 나를 죽게 이루어지도록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그 사랑이 하나 없이 믿을 것 같으며 나의 인정적인 고백에 사랑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주님이 정의의 독탄 상대를 지고 의변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온다 우리의 수심의 한 믿음의 고백이 주님의 원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내가 감당할 삶으로 주여 영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쓰시오 주님 앞에 날도 순정하며 교회에 감사하니라 날마다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명령을 지켜 우리 한세기 앞에 맡겨진 영원을 또 막혀진 영원을 이룰이라 우리 교회에게 전 세계적인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사단 귀신에 의해서 범죄하고 그 죄값으로 지우게 가서 영원히 고통당할 것들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할 만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귀하고 제사 안 받고 오늘 죽어도 지옥의 신세를 변하고 천국 갈 수 있는 많은 숫자들이 계속 불어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토록 성장하게 하셨으니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모든 사역을 더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런 통탄에 교회를 칩니다 목적은 교회가 목적이 아닙니다 영원 구행이 목적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 그리스도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의 공로를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주님이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그 일에 써주시고 건축연들을 써주시고 건축회사를 써주시옵시고 그리고 설계사를 써주시옵시고 우리 여기에 모든 감독 감리를 쓰시옵시고 선장 소장을 쓰시옵시고 갑자기 주님이 사용하소서 하나님의 고름갓듯 이루기를 원합니다 지가 하실 것을 믿다 웃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